얘네가 그거 같은데요? 벙커? 벙커 안에 있는 것 같은데? 얘네가 벙커 어이 한국인들이시네요? 여보세요 여기 있으시네 여기 있으시네 구상 몇 개 있으세요? 많아요? 저희 한 30개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15초 자기장 어디냐? 여기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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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센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물이 있으면 안 맞던데? 여긴 맞네 안전하게 하면 뭐 로조 까도 괜찮고요 로조 가보죠 그러면 로조 갑시다 일단 로조게 저게 없네요 없어? 우리꺼야 말 돌리지 마시죠 우리꺼 내야 안전하게 반응 안전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안전하게 반응해요 저기 근데 왜 안오죠? 학교에 안떨어졌으니까 안오는거 그치? 아파트 열려있어요? 빨라갔어요 그.. 열려있는데 옥상 옥상 다 닫혀있어요 그럼 아파트 없고 학교 없고 그럼 저기밖에 없어? 저기 열고 갔겠지 지금까지 안왔으면 어? 보급이 일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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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이 오신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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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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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닫아주네 아.. 아.. 이걸 안 들고네 아.. 이걸 안 들고네 아.. 여기 3렙 조끼 있어요 크으.. 안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오겠습니다 내가 먼저 있겠다 아.. 은징 자네는 차를 안 탄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흐흐흐 아.. 남자는 남자는 어? 아.. 아.. 아니 연달이 미안 아 연달이 아.. 아니 연달이 미안아 아니 타이어만 터트리려고 했는데 아니 내 샷발이 구려가지고 타이어 터트리려고 했는데 몸을 싸버렸어 아.. 아니 미안하 샷발이 너무 구렸어 아니 내 위에 까봐 아.. 여기가 아 반절이나 들었는데 반절.. 다시 와있어 네 여러분 저기 있어요 저.. 저기있어 200방향 언덕에 저기있어 더 들어가 학교로 들어가 난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기 집인데 있어요 그.. 나무집? 언덕에 여기 여기 노란집 노란핑 있는데 각 펼칠사람 제가 가겠습니다 저 뛰어서 각 펼칩니다 완전히 기절당했다 기절당했다 기절당함? 어 그렇네 두 파티 싸운다 기절당하는 애 말고 한 명 두 파티임 두 파티 두 파티 그 나무집에 있는 애들이 분리해요 지금 한 개 쫑낸 것 같은데 어 나무집에 있는 애들이 쫑나고 그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오고 있음 안 보이는데? 위에 있는 놈이 안 보이는데 지금 다 엄폐하고 있나본데 우리 있는 거 알고 그럼 맛있는 템 먹으러 가야지 위에 벅이 되어져 있는데 적은 안 보임 아까 척 보였는데 뭐야 여기 있잖아 오우씨 놀래라 템 먹고 있었어 와우 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자연스럽게 땜 먹고 있었어 몰랐어 오토바이 하고 다시 한 대 있는데 풀피? 저기 있네 여기 냉선이 있다 290 여기 세워드릴게요 내려가면 위험한데 네 나도 저거 알고 있어요 어이 뭐야 앞에 총구름 아니 그걸 왜 갈기면 적도 안 보이는데 하나 왼쪽 응? 한 명 더 한 명 더 똑같은 방이야 나이스 한 명 끝인가? 아니요 얘도 기다렸어요 연막탄 연막탄 안에 있나? 10초 남았어요 빨리 정리하고 가죠 오빠 안 돼 건물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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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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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락 담벼락 한 명 아니야 한 명임 한 명임 다운 아 나이스 그 카우팔의 저기 산이 아 죽으셨어 카우팔 기절 카우팔 S 방향 능선 위에 있었는데 기절시켰어요 S 방향 그 포칭계에서 나온 애들 같아요 와 제가 따라갈게요 제가 내가 조져질 것 같은데요 1층집에 있을 거예요 저 1층집 쪽으로 붙을게요 뭐야 이 집에 없냐 있을 것 같은데 어? 안 쓰네 24명인데 24명인데 여기 없다고? 안 털려있어요 에헴? 너무 꿀자리 그냥 먹었는데? 저기 공장에 한 차 한 대 들어와갖고 보급이 60 방향 엄청 멀리있고 그쪽 근처에 바퀴 터뜨렸어요? 안 돼 바퀴 터뜨렸어요? 넵 나이스 우리 가야 됩니다 와 이걸 걸어서 벙커 쪽으로 붙어도 되는데 벙커 쪽에 그만 있던 애들이 우리 조준할 것 같기도 하고 이따 할거에요 저기저기용 차 타기에도 애매하다 차 타고 그냥 이 앞에 언더까지만 붙어도 되고요 160 언더 여기 핑 찍는데 여기까지만 차 타고 붙은 다음에 걸어서 움직여도 되고 어차피 산에 저거 나무 많은 산이라서 굳이 차는 필요 없어서 다 창고도 다 이동하니까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? 보급 와 두개 바로 머리위에 120방향 120방향 머리위에 보급 두개 차 왼쪽 50방향 60방향 올라간다 올라오고 차 한 대 더 올라오고 있어요 펑커 쪽 애들 조심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 뒤에 65 65 나무 뒤에 산 위에 산 위에 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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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팔 SE 이거 보급 먹으러 가는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각 잡혀요 보급 먹으러 가면 일단 양각은 100%야 우리 펑커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보급 노릴 수 있어요 저희가 120방향 나무 뒤에 두 명 차 소리 차 한 대 더 온다 70방향 해서 오른쪽 산 타고 차 멈췄는데? 저기는 다 빠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 ME사 갔던 UAG 있는 쪽은 다 빠진 것 같고 어? 우리 펑커 한 빼고는 뒤 신경 쓸 필요 없겠네 펑커에는 도대체 몇 스쿼드가 있는거에요? 이렇게 되면 별로 없을 것 같음 10명 남았는데 어? 저 4444 EA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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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5 아! 한 대 두 대 세 대 아우 까비 제 양각임 양각임 천천히 오케이 자 이리 좋아요 벙커 안에서 나오는 애들만 빼면 산 이쪽에서 애들 내려오거든요 120방향 걔들만 조심하면 이거 각 저거 저쪽 벙커 쪽으로 해서 넓게 세명 펄치고 있으면 뭐야 바로 밑에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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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학살했고 학살했고 하맹도 붙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 오른쪽으로 넓게 펄칠게요 그 산 위에서 내려온 애들 견제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저 있다 한 대 두 대 나이스 나이스 펑커 안에서 튀어나온 애들 조심 여기 시체 어디 갔지? 시체 어디 가? 저 있다 칠탄 좀 줄래? 아홉 명 남았는데 세 여섯 명 안 보인다 산위에 파티가 아까전에 아직 안 온 것 같음 산위에 파티 한 네 명? 아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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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 120 120 120에 있었어요 어 보인다 한 명 체크해 산위에서 기절 나이스 나이스 킬 킬 한 명 더 있었어요 벙커 위로? 연막 내려온다 자기도 안해 안 돼 기절 다운 나이스 다 다운 세 명 남았어요 네 얘네가 그거 같은데요 벙커 벙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벙커 벙커 정세내신 분들 있네 아 저희가 바위 먹고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 바위 먹으면 끝인데 여기 바위 먹으면 게임 끝 아니에요 네 바위 먹으면 이겨 이겨요 이거 설마 안에 그냥 존버할 생각인가? 세 명이 보통은 그러지 보통은 잘 안 나오고 근데 나와야 되지 않아요? 보고 보고 있어야지 좀 늦긴 했지만 맛있을 것 같아 아 엠이 사 바로 유튜브 올려야지 엠이 사지만 난 쓰지 않는다 아 자기랑 바뀌어요 네 세 명이서 존버하는 건 게도박 아닌가? 두 명 한 명한테 몰아주고 두 명은 싸우러 나와야지 줄여야지 수를 진짜 바보들이 바본데? 진짜 완전 바본데 그거니? 님돌 구상 몇 개 있어요? 저 네 개 저 여섯 개 몰아서 주면 됨 어 밑에 싸우는 한다 아니 한국인 테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들리십니까 위에 어이 한국인들이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있으시네 여기 있으시네 구상 몇 개 있으세요? 졸라 많아요 많아요 저희 한 30개 들고 있습니다 졸라 뭐야 여러분 죽어요 자켓에 구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구상을 여기 들어왔을까 그 생각을 해 누구한테 뭘지 생각하죠 이거 전 드릴게요 드린다고요? 얘들아 몰팡 나죠 이렇게 되는 어차피 어차피 거기서 거기 아 네 네네네 네 헣 안녕하세요 너희 죽긴다 우리 다 졌어 우리 다 구상 안 나눠 ㅇㅋ한ais 실패 그럼 한 명 미친 거 같은데 한 명 문제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역적해줄까 야 빨래 장야들 발바바 빛 뽑아 핀 뽑아 네 무슨 말이야 Because 핀 뽑아 핀 뽑아 빨리 핀 뽑아 그냥 헤헤헤헤 니입 한국인이 살아남았다 한국인이 살아남았다 한국인이 살아남았다 저기야. 아우씨 암바라. 저 워델이 암바라. 한국인 사라. 중국인이었어 한 명 심지어. 어? 그런데 중국인이 사라 거네. 어? 중국인이 죽였다는데? 중국인! 아! 중국인 인성! 강제로 구상 나눴어. 유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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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기장기를 낀다고 해서 안 들여줘. 그런데 상대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게 상대를 원두 자기장 받잖아. 고상 내가 두 개 정도는 이득 볼 수 있어. 그러니까. 자기장 가운데 못 가요. 못 가셔. 저기 있는 거 보니까 막혀 있는 거 같은데? 만일에 저기 뜨면 모를까? 오케이. 15초. 자기장 어디냐? 와. 여기네. 여기네. 여기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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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센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. 저번에 물에 있으면 안 맞던데? 여긴 맞네. 뭐야? 그냥 죽었네? 와. 이겼다. 와. 이겼다. 와. 아니. 비가 풀피가 아닌 거 같은데? 음. 알 풀피도 아닌 거 같나 봐. 아. 왜 그래? 네. 네.